또 다르게 말했지 긴 화려한 말이 원인이었어 잘 보이고 싶어 그랬지만 결국 말의 말의 설명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넌 나를 판단해 버리는 듯했어 어쩌면 차고 냉정해도 짧게 말해야 했다 돈이 마른 끊었지 긴 문장을 기억할 수가 없어 성격 기급하다 하겠지만 단지 말해 놓칠까 그럴 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넌 나를 판단해 버리는 듯했어 하지만 이런 내 이유를 잘 설명 못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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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